상반신만 나오는 거예요? 다리는 안 나오죠? 멀리... 섹시하게 해야 되네?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갈치 아줌마 있죠? 이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로는 아직도 20대예요. 그렇지만 뜨는 별이 있으면 지는 별도 있잖아요. 실력 좋은 후배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으니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한편 저는 조금 더 있으면 멀리서 후배들의 노래 잘하는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조금 있으면 그만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현실적인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 오늘 무대요? 휘황찬란한 것도 없고 예전 이혜리 그 모습 그대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such the endampun problem 시즌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맨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오 영덧다리 난간 위에서 난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줌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줌매 흠남보도 도랑도랑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맨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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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다오 영덧다리 난간 위에서 난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줌매가 자갈치 아줌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줌매 영덧다리 난간 위에서 난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줌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줌매 자갈치 아줌매 초췌